안녕하십니까? 장세기 11장입니다. 바이 히는 하이아. 하이아는 이다, 대다, 존재하다, 여섯다, 여러가지 뜻이 있죠. 여기선 여섯다. 모든 땅이 여섯다. 있었다. 여섯다. 샷파가 예하트였다. 예하드는 하나라는 뜻이죠. 예하드 하나인데, 여섯 명사와 연결되니까 아트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파가 여섯 명사. 사파는 언어의 말. 말이 하나였다. 그리고 네바림 말들. 말들도 아하디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파도 나왔고 네바림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말도 같고 또 어떤 문법적인 그런 문법적인 것도 좀 서로 많이 똑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람이 몇 명 안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똑같은 말을 썼는데 그런데... 밭üyorsun을 거라들고 알았죠? 밭신이 매우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밭신이 매우 걸리지 않도록? 밭신이 매우 걸리지 않도록? 바이 예시 부쌍 네 그래서요 와이 히 그리고 또 여썼다 여기도 와이 히 예히 예히 있었다 여썼다 여썼다 베 나세 암 베는요 이게 전치사고요 근데 뭐 할 때에 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나세 암은요 나싸에 맴이 붙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맴이 3인칭 전미어거든요 나싸가 이제 나세아가 되고 나세아가 이제 부정사형 부정사형의 전미어는 주어같이 되니까 그들이 나싸 할 때에 나사는요 나사는 나사는 풀잖아요 그쵸 나사는 그 텐트핀을 뽑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나사 텐트핀이 나사고 나사를 뽑았다 그래서 뽑았다 라는 뜻이 되고 뽑으니까 텐트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다 여행갔다 전진하였다 뭐 이런 뜻으로 두루루루루 뭐 이동해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들이 이동해갔다 미 미는 프롬이고 케뎀 동쪽으로부터 동 케뎀은 고대 고대도 고대도 되고 고대 ancient 그리고 동 옛날에는 한쪽에 살았는데 자꾸 동쪽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동쪽에 살았는데 하하 그건 아니고 하여튼 동쪽에 동쪽에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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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로부터 그들이 이주를 하였는데 뭐 이런 뜻이겠죠 바이메체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마차했다 마차 마차 마차는 find 하다 뜻이죠 데피니션 보면 뭐 able before being catch come find get 맞죠 미트 만났다 마차 하여튼 마차 그래서 그들이 그 평지를 찾았다 못 하여튼 B 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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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케라 평지 평지에는 산드라 비케라 꼴짝이도 비케라 비케 비케 비케하는 평지 평지 우리나라도 비케하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농사 농사를 짓는 평지 비케 비케 경기도 평지 농사를 짓는 땅 비케 를 만났어요 동사도 짓고 집도 짓고 하려고 그래서 비케 바 예시부 그들이 살았습니다 야샤브 는 살았다 거주하다 정착하다 앉다 다 되죠 헤비트 야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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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디에서 살아갈까 살아갈까 야샤브 어디에서 살지 야샤브 평지에서 살아야지 이케 아 하여튼 그들이 이제 이쉬 그들이 살았습니다 뒤에 야샤브 우가 붙은 것은 3인칭 점유 그들이 살았습니다 샤브 샤브 거기에서 샤브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몰려서 살았겠죠 여기가 제일 좋다 바위도 없고 땅도 평평하고 농사짓기도 좋고 목초도 많고 최고의 땅 5. 주의사 아마르 말을 하다 아마르 말을 하다 외우기 쉽죠 근데 우가 붙었어요 그들이 말을 하였으리라 미완료지만 앞에 바가 올 때는 완료같이 해서 가죠 그들이 말을 하였다 바요메 루 이씨 이씨는 사람이죠 이씨의 누구에게 레후에 레아는 유사람이죠 친구도 되고요 동료도 되고요 남편도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되고요 뭐 하여튼 뭐 좀 나쁜 놈보단 서로 친한 사람들이겠죠 동료 근데 후가 레후에 삼칭단수 여기 후가 붙을 수도 있고 후가 붙을 수 있고 그쵸 삼칭단수 전면 그래서 그가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말을 했다 그들이 말을 했다 하빠 하빠는요 야하부는 원래는 이게 오자 가자 이런 뜻인데요 오라 이런건데 여기 쓰는 자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인프라티브 명령형 명령형인데 자 하자 이런 뜻이겠죠 하자 하빠 하빠 릴레베나 릴레베나 라바 라바는 하얗한 뜻인데요 근데 그게 이제 벽돌을 굽다 해도 되죠 야곱의 삼촌이 라반 그쵸 그래서 흰색 흰양은 라반 아저씨가 가지고 나는 얼룩진거 가져갈게요 라반 그래서 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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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반이 하얗게 하얗게 하자 될거야 그러니까 벽돌을 꼼자 뜨는 이륙 저 벽돌 은 emie 뷔 님 라반 에서 왔구요 브릭 스타일 옛날에는 벽돌이 다 하얗게 구간나봐요 라반 에서 이 글자가 나왔구요 레베님 벽돌 벽돌을 좀 자 벽돌을 구우려면 상당히 도를 잘라서 어 그쵸 도를 잘라서 만들면은 큰 기중기가 필요하고 그쵸 한데 벽돌을 쌓아서 어 그래가지고 가자 그래서 니 셀레파 사라프 사라픈 태우다 벽돌이 이제 불피하 가지고 그쵸 굽자는 거죠 예 이것도 니가 붙고 여기도 니 그래서 1인칭 복수 니 셀레파 우리가 굽자 우리가 꿀것이다 니 셀레파 니 셀레파 셀레파는 이게 그냥 그 이게요 사라프 태우다 버닝하다 의 이제 명사형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버닝 불태움 이런 뜻인데요 근데 불태우도로 굽자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견고하게 굽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완전히 굽어 가지고 마 데이 그리우다 그들이 했다 그들이 그들이었었다 라헴 그들이 그들은 하 레베나 레베나 계속 레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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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벤 라바노죠 저한번ує Téị 연 engage 호시 그들이 그들이 그들 계신 써 spam 그들은 어른나 위로illes feather 해마르가 이제 아스팔트 라고 되어있잖아요 그쵸 우리 그 도로에 까는 새까만 그거 기름 섞여 있잖아요 그쵸 피치 석유를 수입해서 정지하고 남은 찌꺼기를 그걸로 우리나라는 아스팔트를 만들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종류공장이 많으니까 해마르가 많이 나오거든요 해마르 그리고 하이하여 썼다 라 그들이 했다 라 무엇으로 오메르 오메르 해마르 오메르 뒤에 마르 마르 글자는 똑같고 글자가 글자는 똑같네요 그쵸 해마르도 글자랑 오메르 글자가 같은데 글자는 이제 클레이 히프 호모 마이얼 이렇게 해서 진흙을 대신을 하여서 역청으로서 호메르 진흙 대신에 라를 대신에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들이 그들이 했었다 아스팔트로 했었다 하여튼 이제 재료가 다 있었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재료를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이제 돌을 쌓기 시작인거죠 금국일의 최고의 작업이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겠네요 그쵸 그렇게 탑을 만들려면 저 집부터 이래 자꾸 만들다 보니까 야 이게 이걸로 탑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와이요메르 하와니블네 라누 이르 웅믹달 웨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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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ונעשה לנו שם ונפוץ על פני psychologis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메루 그들이 말을 하였다 합바 아까 컴 가져오자 자 컴 가져오라 합바 니페네 니페네는 바나의 인젤 1인칭 복수형의 인퍼르티브 우리가 만들 것이다 니페네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우리에게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만들자 이르 도시 성을 도시를 건설하자 이르 부산시 서울시 여러시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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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켓달 미켓달은 타워 까따레에서 왔다 그래서 방로 방대 이곳은 엄청나게 큰 빌딩보다 더 큰 미켓달 미켓달 미켓달을 만들자 로쇼 로쇼 그 머리가 바샤마임 하늘에 있도록 로쇼 로쇼 머리 복목 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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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 죠 나스 나스에 우리가 만들자 라는 우리가 좀 더 이라는 우리를 위하여 또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가 나스에 만들자 샴 쉼 이름을 쉼은 펜 안토록 나프츠 나프츠는 푸츠 푸츠는 푸푸푸 이렇게 흩어지게 하다 예 브레이크 브레이크 임비스 부서지게 하다 캐스트 하다 디스포스 흩어지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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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펜 안토록 펜 래스트 된 낫 이런 뜻이죠 펜 래스트 은 더러 그러니까 어 나프츠 되지 않도록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알펜의 알펜의 콜하아 렛츠 땅의 모든 펜의 얼굴 땅의 얼굴이니까 지면 지면에서 뒷면에서 위에서 펜나포츠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봐요 큰 건물을 지어서 여기 다 모여있자 재밌겠네 자식들도 부모가 큰 집을 지어서 아들 딸 다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뜻대로 안되고 다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잘게끔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도 부모가 큰 집을 지어서 아들 딸 다 살았으면 좋겠다 자식들도 부모가 큰 집을 지어서 아들 딸 다 살았으면 좋겠다 자식들도 부모가 큰 집을 지어서 아들 딸 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레드 예레드는 야라드 예레드는 내려오다 디센드 하다 디센드 하다 하나님이 아도나의 주님께서 요아께서 내려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직접 내려오셨네요 그쵸 리 레오트 레오트 라 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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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붙어서 보려고 보시려고 주께서 내려오셨다 에트 어디를 하이라 도시를 도시에 왔구요 예 도시를 먹고 그리고 에트 더하 미켓다 또 타 미켓다 를 봤다 망대 망대가 아니고 타워 63빌딩 롯데 빌딩 하여튼 엄청난 미켓다 를 보신거죠 아쉐라 그것은 그것은 바느 그들이 건축하였다 외네 하 아담 아담의 아들 들이 건축한 그 아미크 딸과 이를 이를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고공이 보셨겠죠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네 근데 하나님이 잘 만든 다고 하기전에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 와 요메 아돠 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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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바 요 메르 그가 말씀하셨다 아도나의 주님께서 참으로 보라 하나님이 감탄사이잖아요 감탄사 이런 뜻도 되겠죠 백성들이 아음 에하드 하나다 백성이 하나고 그 다음에 사파 사파는 입술 언어가 아하트다 에하드하고 아하트는 같은 단어죠 여성령이니까 아하트 에하드는 남성이니까 아음이 남성이니까 하여튼 사파 아하트니까 다 영어를 쓰면 영어로 다 다 중국말로 하면 되는데 너는 영어 나는 영어를 못해 이렇게 언어가 하나니까 지금 현재 사파 아하트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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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라 영어가 안 영어가 시작하다가도 되고 뚫다도 되고 수동에 읽을 때는 더럽혀지다 디파일하다 뚫다 시작하다 근데 이제 더럽히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이 단어를 쓰셨을 때 시작했다는 말이 더럽히기 시작했다 이런 뜻도 있겠죠 딱 연관들이 모여 가지고 뭉쳐가 있으면은 하나님 하나님을 안찾고 자기끼리 다 해 먹잖아요 그쵸 라 아쇼트 행하도록 행하기를 시작하였다 하힐람 하힐람은 부정사용이네요 그들이 시작하게 행동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래 가지고 왜 하타 그러니 이제 하타 이제 이제 번역은 이후로는 이런 번역은 자개혁계정은 이후로는 이라고 했어요 이후로는 이후로는 못하리라 이랬는데요 아타 이제는 로 안된다 이 바채르 바채르는 컷오프 자르다 그 다음에 바채르 펜스 마이트딩 리스트레인 억제하다 이후로는 뭐 억제할 수 없다 그만둘 수 없다 단절될 수 없다 뭐 스톱할 수 없다 이런 거겠죠 바채르 할 수가 없다 없겠구나 메헴 그들이 그들에게서부터 그들에게서부터 콜 모든 그것을 아쉐르 그것은 그것 야 쟤무 야쟤부 야쟤무는 짜맘 짜맘은 권시들 디바이스 생각하고 숙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짜맘 마음을 짜하게 먹는거죠 짜하게 마음을 디바이스 하는거 저렇게 짜하게 해야지 마음 짜맘 마음을 짜하게 잡는거죠 퍼포스 의도하고 생각하고 근데 약간 좀 악한 악한 계획을 세우다 이런 뜻도 있네요 짜맘 그래서 이게 이 이후에 뭔가 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뭔가의 의도를 하나님이 간파이를 하신거 같아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침저녁으로 국민들을 다 통제하고 한가지 의심과 사상만 가지게 하고 그렇죠 딴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나 쇼트 행하도록 계획을 행하도록 모든 그들이 그들로부터 이빠채를 그많을 그많을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많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 놓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 사업을 옮겨야 되겠다 이것 말고 저걸 해야 되겠다 시작할 때 하나님이 뭐가 잘 안 풀리게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잖아요 저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이슈 스폿 레에우 하와 내reda ve navela sham 스폿ham asher lo yishme'u 이슈 스폿 레에우 아빠, 아빠, 자아 아빠, 아빠 사람이 아빠 할때는 만들자 였지만 하나님 아빠 할때는 자아 그 다음에 내르다 내르다는 내려가다 야라도 내려가다 자 내려가자 우리들이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navela 빠랄 할 것이다 할랄은 시작하다 그쵸 할랄 그런데 이제 빠랄 할 것이다 빠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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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글자가 보면 글자가 뭔가 혼돈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썩다 온압하다 라메드가 두개니까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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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메드 라메드다 어디에 어디에 곤잡하다 말할 말이 안되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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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키게 하자 문잡게 하자 샴 거기에서 샤파 그들의 말들을 샤파 그들의 말 샤파 그들의 탐 메임이 붙어도 그들의 탐이 붙어도 그들의 그래서 샤페탐 그들의 언어들을 샴페탐 그들의 말들을 샴 그곳에서 빠랄 시키자 섞어 버리자 믹싱 투게더 그래서 아쉐라 그것은 로 그래서 아쉐라 그래서 로 못하도록 이스메우 샤마는 듣다 줘 듣다 듣지 못하도록 또 알아듣지 그러니까 알아듣지 니까 언더스탠드 말이 안통하면 사실 그 우리가 이민을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민을 갔으면 좋겠다 근데 가서 미국 가서 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샤마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야 저기 혹시 저기 동남아 가면 말을 샤마 못 알아들을 건데 샤마 로 이스메우 우리가 못 알아들을 건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못알아 듣도록 이스메우 사람이 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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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 하나인 삼아스트라 말도 래사람 말 Martha 사람의 말을 그런 뜻이겠네요 예 연계형 샤바의 연 issued 쉐파에 연계형이네요 그래서 샤마트의 이시 사람의 말들 연어를 chefs 레후 레후 no 저의 이웃이죠 그 의 이웃 그 친구 친구, 그의 동료, 어제까지 같이 말을 했던 친구, 동료, 남편, 네이버 이 언어가 자고 났는데 언어가 싹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어요 세상에 자고 났는데 영어를 말하고 자고 났는데 불어를 말하고 그렇죠 자고 났는데 한국말을 하고요 자고 났는데 일본말을 하고요 모시모시 그래가지고요 모시모시 그래가지고요 빨리 야패츠 야패츠 푸츠 푸츠 브레이크 인피스 푸츠 캐스트 디스펄스 헛아버리는거죠 드라이브 몰아버리고 스케이터 그래서 인류가 저기 단반도까지도 그 다음에 저기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말라이도 가고 남아공까지 유럽의 땅끝까지 가고 그쵸 야패츠 아도나이 주님께서 그렇게 헛어버리셨다 오탐 그 사람들을 이걸 불신자들은 모르는거죠 농사를 농사가 안되어서 뭐 뭐 양을 먹이려고 뭐 거짓말 주님께서 야패츠 하셨어요 탐 그들을요 그 미션 거기에서부터 신할 땅에서 알 어디에 페네 콜 모든 지면에 말이 안통하니까 그날부터 원수가 되고 적군이 되고 그쵸 이웃이 이웃 나라가 되고 이웃 민족이 되어버리고 그래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와 야헤델루 그리고 하달했다 하달은 하달시키다 하달이니까 그치다 왕의 명령을 하달했다 그치였다 그치라 끝났다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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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포세이크 버렸다 떠났다 넷얼론 내버려뒀다 냅둬유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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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말도 보면 히브리어 이걸 읽어보면 비슷한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아마르 말을 했다 말 아마르 비슷한 말이 많잖아요 그쵸 하여튼 이 말의 흔적이겠죠 바야헤델루 그들이 그치였다 리베노트 건설하기를 반하는 건축하다 건축 건설하다 하이라 도시를 도시를 성을 성 성사키를 성사키를 기업계정에는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사람들이 서울에 막 물리고 강남에 음 그 다음 강북 경기도 야 우리 충청도에도 KTX를 보내줘 KTX가 천안에도 오고 아산에도 오고 모여라 모여 모이면 땅값도 올라가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자 밑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쵸 밑에서 살아라 통일되면 저 위에 올라가서 살아라 다 그리하여 가라 불렀다 가라는 부르다 외치다 울부짖다 가라 그라일라 내게 부르짖어라 하여튼 가라는 우리나라만 먹겠다 경상놈 가라 샘 샘 그의 이름을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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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샘 이름을 샘 샘 샘 마랄 바라 바라 시작 바벨 바벨 이름을 샤파아를 하나님께서 바랄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랏다 이러면 올바르게 정렬하다 이런 뜻인데 바랏다 히브리어는 바랏다 하면 바랄한다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우리나라는 바랏다 하면 바르는 건데 저기는 바랄하면 헷갈리게 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건설이 될 리가 있나요 그쵸 샤파트가 다른데 그쵸 그래서 코올 하아렛츠 모든 땅의 언어를 샤파트를 주님께서 발화시켜버렸다 그래서 우, 미샹, 그 위로부터 피참, 푸츠, 푸츠 자꾸 나오네요 브레이크 인피스 부숴버리고 그 다음 디스펄서 흩어버리고 푸츠 시켜버렸다 비참, 그리고 그가 그들을 훑어버리셨다 주님께서 그들을 훑어버리셨다 아도나의 주님께서 아알베네, 골, 아알레츠 땅에서 그를 당해서 모두 훑어버리셨다 이제 디니알러지 프롬 슈엠 투 에브라함 인데요 요거 요거까지 읽으면 나중에 찾기가 어려우니까 요거 요거까지 일단 했어야지 나중에 찾기가 좋으니까 요거까지 오늘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냥 뭔가의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하여튼 히브리어 공부하시는 분이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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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